문학의 일상을 꿈꾸는 후니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해 특히나 수능 준비로 고생했을 수험생 친구들 정말 잘 해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우리 후니수다 그리고 이간모의고사와 함께한 친구들이라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. 올해 봄부터 후니수다를 통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학작품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었는데요. 좋은 반응과 댓글 보여주셔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. 많이 지쳐있을 수험생 친구들 우선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읽고 싶었던 책 그리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 영화도요. 앞으로 후니수다는 더 재미있는 문학작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문아야, 문아도 인사해. 언니, 오빠 고생했어요. 이렇게 인사합니다. 두unken 구Have 문아야, 문아야, 문어ique 여러분들에게ilib 강아지